와끌와끌 요란함 소리 무엇인지 야단들이야 순이한테 날아온 편지 큰소리로 읽어내리네 어쩔 줄을 모르는 쫄병 헌부대에 떠들썩하네 무시대며 버티고선문 쫄병 하나에 새카맣게 몰려들어 설명을 듣네 순이한테 날아온 편지 큰소리로 읽어내리네 어쩔 줄을 모르는 쫄병 헌부대에 떠들썩하네 무시대며 버티고선문 쫄병 하나에 새카맣게 몰려들어 설명을 듣네 순이한테 날아온 편지 큰소리로 읽어내리네 어쩔 줄을 모르는 쫄병 헌부대에 떠들썩하네 랄랄라라라라라 아멘